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오늘은 유희한 카드 펜돌리엄 에볼루션 스트럭처 덱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프리미엄 팩과 쉐도우 스펙터즈 팩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팩입니다. 샤이닝 호프 로드 세크리보 라베노스 타란툴라 젠크 브레이커 왕혼 조아 쉐도우 스펙터즈 마리스 보라스 스푼 무사신기 이쿠타 제노믹스 파이터 블루 더스톤 아라타마 이제 유희한 카드 펜젤룸 에볼루션 스트럭처 덱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 이제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그래프 매지션 울트라레어 카드 별을 새기는 마술사 울트라레어 카드 크로노 그래프 매지션 슈퍼레어 카드입니다. 홍채의 마술사 홍채의 마술사 슈퍼레어 카드 흑아의 마술사 슈퍼레어 카드 백익의 마술사 슈퍼레어 카드 자독의 마술사 슈퍼레어 카드 그리고 노멀 카드입니다. 별을 읽는 마술사 시간을 읽는 마술사 상극의 마술사 상생의 마술사 각검의 마술사 고개의 마술사 강룡의 마술사 해안의 마술사 법안의 마술사 조율의 마술사 후코의 마포석 소환사 라이즈 벨트 슈퍼노 시스터 익센트릭 데몬 해방의 아리아드네 괴짜 얼룩말 성상의 펜듈럼 그래프 어메이징 펜듈럼 흔들리는 눈빛 졸부의 항아리 매직 월 더블 사이크론 치킨게임 갑부의 고블린 미라클 싱크로 퓨전 시공의 펜듈럼 그래프 시공의 함정 속으로 펜듈럼 리본 펜듈럼 홀 연성하는 진동 흔들리지 않는 연 엑스트라 백 매지션즈 써클 신의 충고 엔라이트매트 파라딘 페마도사 아케나이트 매지션 훈토이TV 오늘은 유의한 카드 펜듈럼 에볼루션 스트럭처 덱을 개봉해 봤습니다. 펜듈로 펜듈로 엑스트라 펜듈 펜 펜 펜 펜